자막 있는 영상입니다 광어는 몸통이 넓고 입에 이빨이 있으며 중앙에 좌측 눈이 올라온 도다리는 중앙에 우측 눈이 올라와 있는 어종이다 비슷하게 생긴다 좌강 우도 지난 이야기 광어를 잡겠다고 선언한 남수 광어 못 잡잖아? 내가 잡을 때까지 할 거야 잡을 때까지! 남수가 낚시를 시작한 이유는 무엇일까? 자연과 이런 풍경과 자연과 풍경을 보기 위해서는 핑계일 뿐 오직 수렵의 욕구만 남았다 이번 포인트는 광어가 없다 이동 하나 둘 셋 아 진짜 잡을 거야 오늘 내가 오늘 무조건 잡는다 오케이? 광어 낚시는 정말 쉽다 왜냐면 잡을 때까지 하면 나오니까 포기를 모르는 남자 남수는 절대로 지치지 않는다 아 혹시 세상에 치운 일은 단 한 개도 없지? 엔딩 캐스팅 다 필요 없어 광어 더 맛있으면 돼 여유는 충분히 즐겼다 여유는 끝났다 이제 잡자 아 잡아야 되는데 난 너를 원해 광어야 광어 광어 얼굴 좀 보자 광어야 광어 광어 아 몰라 아 언제 나와 광어 난 너를 원해 광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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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꼭 잡아야 한다 이상 낚시는 정말 지겹다 아이 간지러 모기 새끼들 광어 하 하 하 아 존나 멋있었어 근데 여기도 광어는 없었어 아무것도 없어 아 자 낚시 종료 nothing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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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because of 광어 세 번째 도전이에요 광어 이파도에서 잡는다고 해놓고 두 번째 하간포로 갔는데 이번에 마지막 세 번째 이건 마지막은 아니지 될 때까지 세 번째 지금 오전 5시고요 도착은 7시쯤 도착하네요 도착해서 봅시다 아 졸려 아 졸려 졸려 오늘 섬으로 들어가요 오늘 못 잡으면 못 잡고 생각합시다 유람선 추억 코로나로 배를 탈 수 없게 되었다 는 쿠라야 아따 멋있다 와 오늘은 꼭 잡을 거야 잡을 때까지 할 거야 몰라 안 나가 왜 와 씨 너무 더운 거 있죠 와 귤은 죽이는데 여기는 올 때마다 죽이네 죽이네 와 와 여기는 늘 자리를 자리를 옮기는 사이 들어올 수도 있다 가만히 있는 게 잡을 확률이 더 높다 옮겨 와봅시다 여기 포인트는 물이 이렇게 흐르는데 이쪽이 얕아지거든요 안 될 거 같아 물이 계속 이쪽으로 흐르는데 저쪽으로 옮기면 이쪽은 직벽 포인트라서 이거 잡을 수 있을 거 같아 팝옥스테이커 오 이리 오 야 야 오 오 움직여 오 기다려 왔어 왔어 그렇지 왔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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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하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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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! 와아! 하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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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! ! 누군가한테 죽은 strip 비숬 비순대로 hou Darren 뱃대신 한거야 개고생을 해야 라면도 더 맛있고 갈증의 해소도 더 크다라는 것을 알아버리는 자아도 지자 남수 39세 개멋있는 꼰대 아재 남수 오늘 한 번 맛있게 해줘 다음날 지금 길이 이렇거든요 렛츠고 4륜 체크 가봅시다 빠지진 않겠지 이 정도 빠지겠어 내가 어떤 찬데 내가 어떤 차인데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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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원래는 이 상태로 냉장 숙성을 해줘야 되는데 귀찮아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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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맛이 없을까 냉장 숙성 때문일까 올리브유 대신 카놀라유를 넣어서 간이 덜 돼서 왜일까 난 너를 원해 간 거야 아 아 아 아 음 자연산 광어구 보고 짜파게티가 제일 맛있어 음 음 음 음 광어구